드레스를 입은 멋진 2명의 여성분들께서 제공시기를 비롯한 최근의 전남 풍요분들의 멋진 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가운데를 좀 밀착해 주시고요. 가운데 기자님들 향해서 먼저 시선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가운데 기자님들 감사드리고요. 자, 외쪽 기자님들에게도 약간 네, 색깔한 모습의 포즈를 놓여줍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오른쪽 기자님들에게 네, 연수씨 조금 더 나오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가까이 계시는 제경씨에게 말해드립니다. 네, 연기가 물이 올랐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 기사님께서 추메해서 그러죠. 네, 배드파파를 할 수 있어서 올 한 해가 정말 너무 따뜻하고 행복한 한 해였고요. 이렇게 이런 영광스러운 장애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더 제게는 선물 같았던 배드파파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하준씨는 사실은 역할이 최강 격투기 어, 최고인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 포즈를 저희가 나중에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하하, 네. 그 포즈가 많은 분들에게 또 인상이 그러니까 어떠신지 오늘 소감이. 어, 제가 군대 전역하고 학교 복학 준비하면서 MBC 연기대상을 보면서 되게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언젠가 저도 여기에 쓰고 싶다는 다짐을 했었는데 그게 딱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대상은 지금 MBC 연기대상 7년만에 와서 지금 아침부터 뭔가 하얘가지고 떨리고 가려나 새롭고 다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은수씨에게도 한번 더 전화해 봅니다. 어, MBC 연기대상 이렇게 어른바들이랑 같이 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그렇게 살 수 있어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는 제가 맞고요. 자, 이제 마지막 포즈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이펙트 있는 포즈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하준씨는 좀 격투기 포즈로 두 분은 너무나 선택이 되겠습니까? 조금 더 섹시함이 강조되는 포즈로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가운데부터 한쪽 가겠습니다. 하나! 준비하셨죠?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 왼쪽 포즈도 네, 드레스보우 앞의 모습 다양한 모습으로 감사하고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한참 대각선수들 너무 좋습니다. 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데뷔 파파 팀을 만나봤습니다. 왼쪽으로 퇴장하시고 안내해 주셔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릴 팀이 또 있습니다. 와, 기대되는 우리 세기네 충남 풍요분들의 멋진 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가운데로 좀 밀착해 주시고요. 가운데비자님들 향해서 먼저 시선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가운데비자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왼쪽 기자님들에게도 약간, 네. 네, 은숙씨가 조금 더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까이 계신데 재겸씨에게 말해드립니다. 네. 네, 연기가 물이 올랐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기사님은 주변에서도. 네, 배드 파파를 할 수 있어서 올 한 해가 정말 너무 따뜻하고 행복한 한 해였고요. 이렇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더 제게는 선물 같았던 배드 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하준씨는 사실은 역할이 최강 격투기 특연 아니었습니까? 네. 네, 네. 그 포즈를 저희가 나중에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그 포즈가 많은 분들이 또 인사하십니까? 어떠시는지 오늘 소감이? 어, 제가 군대 전역하고 학교 복합 준비하면서 MBC 연기대상을 보면서 되게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언젠가에 저도 여기에 쓰고 싶다는 다짐을 했었는데 그게 딱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대상을 지금 MBC 연기대상 10년 반에 와서 지금 아침부터 머리가 하이 나서 떨리고 감회나 새롭고 다 감사하고 받았습니다. 네. 네. 은수씨에게 한 번 더 전화해 봅니다. MBC 연기대상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오대해서 너무 좋고요. 네. 함께 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제게 안 하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포즈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임팩트 있는 포즈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하준씨는 좀 격투기 포즈로 두 분은 너무나 선택해 드렸으니까 조금 더 섹시함이 강조되는 포즈로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가운데부터 축하하겠습니다. 하나. 준비하셨죠?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 포즈도 네. 드레스버 아티 모습 다양한 포즈로 가능하구요. 자,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대각선 포즈 너무 좋습니다. 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에듀 파파 팀을 만나봤습니다. 왼쪽으로 대장하시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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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